네, 안녕하세요. 쇼비드 이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, 짠! 기타 피크입니다. 월러스에서 나왔고요, 오디오 프리미엄 피크. 얘는 커스텀 폴리머 소재예요. 그래서 좀 서스테인도 좀 길게 빠지고 뭔가 그 안정적인 연주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볼륨감도 굉장히 두텁게 빠질 수 있는 연주감을 선사하는 다이나믹한 리스폰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. 10개들이 한 세트고요. 각자 색깔별로 같은 사이즈인데 사이즈가 5개, 5개의 사이즈가 2개씩 들어있는 거죠. 네, 이렇게. 근데 월러스에서는 이 월러스에 속한 뮤지션이요, 페인터래요. 그래서 디자인, 이펙터만 봐도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신경 써서 그 값어치가 굉장히 높은 부티크 이펙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서 피크가 나왔으니까 이 디자인, 이 뒤에 이렇게 숫자 써져 있는 이 디자인만 봐도 뭔가 예술적인 작품의 느낌이 진짜 물씬 나는 그런 피크입니다. 월러스 마크가 이렇게 있고요. 네, 약간 오돌돌돌하게 좀 오돌돌돌한 느낌의 페인팅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도 굉장히 그립감도 되게 좋고요. 폴리모 소자래서 좀 뭔가 오래 가기도 하고요. 사용할 때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게 최고급 플라스틱 소재 업체랑 콜라보로 개발된 커스텀 소재예요. 그래서 이제 코드와 노트 플레이나 아니면 기타 이런 어쿠스틱 아니면 일렉기타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크기를 굉장히 넉넉하게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. 네, 되게 색깔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되게 예쁘게 빠졌고요. 한참 이렇게 한번 사용하면 거의 이것만 쓸 것 같은 그런 느낌? 네, 이건 대량으로 구매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10개들이 한 세트 해서 가격은 지금 기분 좋은 가격으로 17,000원입니다. 네, 이게 어차피 디자인값이라고 생각을 하면요. 높은 가격은 아니고요. 굉장히 딱 적당한 그런 느낌이고 네,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연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거의 뭐 0.1 많이 쓰잖아요. 아, 1.0 많이 쓰잖아요. 여기 1.0은 없고 0.96 네, 이거가 되게 좋을 것 같고 얇은 거 쓰시려면 0.71 이 정도? 네, 그래서 보시면 오, 감촉 자체가 되게 좋아요. 오, 손에서 굴러다니는 이 느낌이 오, 되게 부드러워요. 오, 느낌 진짜 부드럽고 손에서 딱 달라붙는 그런 딱 크기예요. 진짜 딱 좋아요. 남자분들이고 여자분들이고 되게 좋게 내 손 안에서 놀 수 있는 피크 원하시고 그리고 편하게 쓸 수 있는 피크 원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월러스에서 나온 오디오 프리미엄 피크 팩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 후퇴트